오늘의 60초 스피드 쇼핑 별다섯개 별미냉면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시원하고 맛좋은 냉면 간편하게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물냉면 새콤달콤 매콤 끝내주는 비밀냉면 와... 후기 폭발 정말 보이시죠? 맛있는 조리 방법도 알려드리는데요 이대로만 만들어 드셔도 끝내줍니다 신선하고 빠른 배송으로 배송 걱정을 그만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저희 옵션 보시면 물냉 또는 비밀냉면 10인분 물냉 비밀냉면 각각 5인분씩 3가지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추가 옵션은 대당 1500원씩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무더운 여름 정말 냉면으로 시원하게 보내주길 바랍니다